안녕하세요. 실제 사용자분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상품구매에 도움이 될만한 정보들을 제공드리고 있는 이덕남입니다. 장단점 중심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봉고데기입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5위는 홈플래닛 컬링 봉고데기입니다. 가성비 봉고데기로 만원대 후반으로 저렴하고 작동법 간단합니다. 약간 뻑뻑할 수 있습니다. 4위는 바비리스 아이론 고데기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제품으로 5단계 온도 조절 가능하고 컬 두꺼워서 자연스러운 느낌 줄 수 있습니다. 3위는 보다나 무선 봉고데기입니다. 무선 봉고데기로 여행지나 학교에 들고 다니기 좋고 배터리 오래가며 그립감 우수합니다. 2위는 글램팜 클립 아이롱입니다. 전문가용 봉고데기로 가벼워서 사용하기 편하고 5단계 온도 조절 가능하며 컬 이쁘게 잘 나옵니다. 1위는 보다나 글램웨이브 봉고데기입니다. 가장 많이 팔린 봉고데기로 작동법 간단하고 예열 빠르며 5단계 온도 조절 가능한 일반적으로 좋은 제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